이 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검사는 가해자를 벌하는 사람이지 피해자 편은 아니다 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가해자를 벌하는 것도 또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죠 가해자를 적확하고 강력하게 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국정과제로서 피해자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는 걸 계속 연구해 왔고요 한 곳에 모여서 일하는 곳은 서울에 출범하려고 합니다 연내 출범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